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소영권 전문가입니다. 어느덧 여러분들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게 작년이었고 올해 1분기도 마무리가 되고 벌써 4월 달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고요. 물론 쏠림 현상이 좀 아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한국 증시가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 올라와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제는 정말 준비한 것이 빛을 발휘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다면 특히나 앞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맞는 좋은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보기를 통하셔서 1강부터 차근차근히 따라와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본다라면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여러분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기를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한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 다시 보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여 안내 방법은요. 하단 QR 코드를 스캔해서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로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만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중의 시황과 전략도 함께 나눠드리고 있고 특히나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을 실전에서 활용하는 방법 또한 내일 또 노란 톡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해나갈 거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진행이 됐었고 오늘 내일도 진행이 되는데요.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30분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4월 핵심 테마 대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도 제가 두산애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좋은 종목들을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좋은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제가 그런 종목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보시고요. 직장단이어서 참여를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가시보기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 제가 참여 못하시는 분들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녹화 방송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공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개인 투자자의 약점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금 조달 방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죠. 사실 이 증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투자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나온 공시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가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에도 있어 보면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종목이 지금 증자 이슈가 나왔는데 떨어지는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 초보자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수를 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런데 위험 자산이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지만 내가 매수를 했는데 떨어진다. 물론 손실이 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손실 나면 이것을 팔아야 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일시적으로는 손실이라 할지라도 이 증자 같은 경우 특히나 오늘 배울 사체에 대한 부분들도 일시적으로는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수익이 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기업에 큰 돈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기업에게 굉장히 큰 전화위복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에 반해서 정말 이 증자를 통해서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해서 빠르게 매도를 하고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것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여야만 우리가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내가 발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엄청난 순발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고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빠르게 판단을 하면 훨씬 더 남들보다 더 빠르게 훨씬 더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강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저 또한 주식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몰랐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준비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하나씩 좀 프리뷰를 해보면서 또 배워보고 오늘까지도 이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기업의 자금 조달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배웠죠. 사실 기업은 얼마나 합리적으로 자금을 끌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출이 없이 그냥 개인으로 따졌을 때 사실 대출이 없이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편안하다. 속 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죠. 존재의 목적이죠.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윤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은 보통 자기 자본금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금을 토대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돈을 끌어온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만큼 안전성 문제에서는 좀 둔화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죠. 이럴 경우에는 이자 부담 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런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좀 직접적인 얘기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일리베이터의 사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일리베이터의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에 대해서 위협을 받았죠.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고 현정은 회장의 배상금을 빨리 지불하지 않는 것은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현정은 회장이 대출을 통해서 2천억이나 되는 자금을 배상금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출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이자는 몇 프로인가. 이거에 대한 이자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경영권 방어에 성공을 했지만 과연 합리적인 경영에 있어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기업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기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합리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부채를, 즉 돈을 빌려서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이윤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통해서 즉 투자를 받음으로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이윤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보는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또 기업에 돈을 대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투자를 받는 것을 우리가 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를 만들어낸 것은 대출과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들 수 있어요. 투자를 받는 증자와 대출을 받는 사채 발행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증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증자는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상으로 하는 무상 증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받는 유상 증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유상 증자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유상 증자 즉 유상으로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상 증자도 굉장히 중요한 공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주의 나비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업의 준비금으로 전달할 방식인데 기업은 그러면 이 무상 증자를 왜 하느냐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기업 사이즈를 키울 때 활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주들에게 보상의 의미로써 무상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내가 주식을 사들이는 것도 투자하고 주주이지만 1대 주주, 2대 주주들도 주식이 많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배당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무상 증자를 통해서 늘려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요. 반대로 주식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적으로 무상 증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주들에게는 어쨌든 주식을 더 나눠준다라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는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무상 증자를 하는 이유가 주주들에게도 좋은 혜택이 있어야겠지만 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야겠죠. 유보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시키는 재무적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재무 분석을 공부를 했었죠.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기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기업이 수익이 나면 거기에 비용을 제외하죠. 그러면 그건 순이익이 밑입니다. 이 순이익은 재무제표상에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계정에 형성이 되고요. 보통 기업의 자본금을 표시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써 있죠. 자산은 자본분에 자본 더하기 부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익이 남은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월급 다 주고 비용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남은 순이익이 있고 거기에 또 잉여금이 존재하죠. 그럼 이 잉여금을 기업의 사이즈,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기업의 사이즈 더 키울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본금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상증자를 통해서 잉여금을 처리를 하고 자본금을 증시켜서 자산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낮추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본 대비 부채를 평가하는 것이 부채비율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감소를 하면 기업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손익계산서에 작성돼 있는 자금이 재무상태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부채비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발표할 때는 보통 기업이 여유로운 경영일 때, 그 다음에 호재로 인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여유로운 경영이냐면 내가 순이익을 자본금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분기부터 계속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자본금을 까먹게 되면서 자본 잠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볼 때는 호재로 인식하고 주주들의 보상의 의미다라고 무상증자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발표되는 것은 호재로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무상증자 발표가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그때 추경배수하는 것은 계속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왜냐하면 그만큼 이 무상증자에 대한 호재를 반영해서 주가가 상승 출발을 하는 건데 그 상승된 가격으로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증자가 호재라고 하니까 무상증자가 발표되는 종목을 추경배수를 한다. 이거와는 또 별개의 얘기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현실에서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같이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를 통하면 주가가 보통 하락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니까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을 달리기 위한 그런 발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케이스들은 제가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나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고 또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가지고 또 자세하게 왜냐하면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진행하니까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에 자막을 보시고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가장 캐시민 유상증자죠. 그래서 주주로부터 납입금을 받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투자를 받는 건데 종류에는 주주 배정 방식과 일반 공모 방식, 3자 배정 방식이 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주 배정 방식과 일반 공모 방식은 일단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호재로 받아들여지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주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비율별로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추가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죠. 내가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유상증자 받을지 말지를.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받아들여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주 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주들에게 다 모집이 되면, 원하는 금액이 모집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모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권사의 청약을 만들어서 일반 공모, 즉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상증자의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좋지가 않으면 사실 기업은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지만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다 모객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나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꼭지점에서, 왜냐하면 주식이 급등을 했으니까 이게 악재가 터졌을 때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호재를 받아서 급등을 하게 되면 이 꼭지점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셀바스 AI랑 헬스케어를 사례로 들었죠. 셀바스 AI가 고점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하락하는, 그래서 아직까지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이 주가의 방식과는 다르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최근에 EV 첨단 소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례를 들었죠. EV 첨단 소재가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의 주가가 호재를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급등, 왜냐하면 자금까지 모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악재였지만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한 이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혹여나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갑자기 유상증자 발표를 한다? 이거는 사실 좀 의도가 다분하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좀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평범한 흐름이 나와줄 때 유상증자를 했으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왜 유증을 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자 배정 방식은 호재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투자를 하기로 했어라고 이미 다 약속이 된 상태에서 공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더 자금을 납입할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확실히 돈을 받기로 약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나 제3자가 굉장히 큰 대기업이라든가 공용기업일 같은 경우에는 인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들도 M&A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즉 증자 방식에 대한 공부를 지나실 것까지 이렇게 배워봤고요. 오늘은 사채, 채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보고 어떻게 전략으로 삼아보는 것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 거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앞 시간까지 우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근데 나 무슨 일인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앞에 강의를 듣지 못하신 거예요. 근데 앞에 강의를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여 안내 방법, 다시 보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또 참여 안내 방법을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니까 지금 바로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을 통해서는 다시 보기도 제공을 해드리지만 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장중의 시황이라든가 전략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본론, 서론적인 것을 공부를 했다라면 실전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즉 장마감까지죠. 함께 온라인 공개 방송이 무료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일은 4월 핵심 테마 관련된 종목들로 편성을 할 겁니다. 특히나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래도 나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는 고점을 형성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낙수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한때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반도체의 흐름들은 그냥 조정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우리가 오늘 매수할 기회인가 아니면 지금 정리하고 다른 섹터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 볼 거고요. 바이오 섹터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나지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느 핵심 섹터를 잘 알고 있느냐가 주식 투자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은 시작이 됐는데요.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실적 종목을 어떻게 들고 있느냐 지금은 실적 좋은 종목들이 오르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안내 알림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되겠고 또는 직접 들어오실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다가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 신대가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개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저는 많이 느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회사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반행하는 채권 이것은 사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증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받는 거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기업 입장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이자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줄 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뭘로 보여줍니까? 자금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과 여기에 더해서 이자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가 몇 프로냐? 이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런데 간혹 0%인 경우도 있어요. 이자가.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들은 호군가 바보인가? 왜 돈을 그냥 이자를 안 받고 빌려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플러스 알파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금을 들어도 이자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이자를 무한정으로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자가 높으면.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이자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에 당근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근의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체의 종류가 나눠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익 참가부 사체. 이익을 참가해서 함께 받는 거죠. 그다음에 교환. 뭔가를 교환해 주는 사체. 그다음에 상환해 주는 사체. 그다음에 파생결합 사체. 이거는 알파, 당근이 파생 쪽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환 사체. 뭔가를.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교환 사체나 전환 사체. 어쨌든 뭔가로 전환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신주 인수권부 사체. 그다음에 담보를 잡아주는 담보부 사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거의 은행에서 빌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텐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실전에서 사용이 됩니다만 대부분 두 개로 수렴을 합니다. 두 개로. 전환 사체와 신주 인수권부 사체로 보통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격증 시험 볼 때.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저도 이거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전환 사체나 신주 인수권부 사체가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행이게도 이 모든 것을 아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시거나 전공을 하려면 다 아셔야겠지만 주식 투자만 한다고 하신다면 이 두 개만 아셔도 된다. 그래서 전환 사체와 오늘 이 시간은 신주 인수권부 사체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할 수 있어요. 어쩐 전략을 대하느냐. 그래도 좀 우리가 차이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전환 사체를 볼 수 있겠고요. 컨버터블 본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체권자가 사체를 자기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투자한 돈을 빌려준 회사죠. 권리를 가진 사체다라는 거예요. 사체권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형성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체는요. 본드 위드 워런트예요. 워런트 그러니까 옵션이 있는 거죠. 옵션이 달린 사체다라는 거예요. 사체권자에게 회사에 대한 신주 인수권이 부여된 사체고 사체권자는 회사에 대한 신주 발행을 청구하고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가 될 수 있다. 이거입니다. 약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쉽게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전환사체는요. 이렇게 종이로 따지면 똑같이 원금이 있어요. 원금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자가 이자가 몇 프로인지 적혀 있고 얼마만에 이자를 지불하겠다. 얼마만에. 그다음에 만기이자가 존재합니다. 항상. 만기이자 몇 프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전환사체는요. 교환권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옵션이 하나 붙어 있는데 원금을 받거나 만기에 도달해서 원금을 받거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기업의 전환사체를 발행을 한 것을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왔다라고 과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100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일단 이자를 받고 만기까지 이자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원금을 갚아야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기가 다다를 때쯤 돼서 어떤 옵션이 하나 붙어 있는데 100억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는 100억 원어치의 주식으로 교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옵션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식으로 돈을 받을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뭐가 있었냐면 전환가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업은 한 30% 정도를 할인을 해가지고 발행을 해요. 자 만기 뭐 5년 해가지고 하지만 1년 후부터 이 사채권자가 원하면 주당 7천 원어치 7천 원의 기준에서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 1년이 지나고 만기가 아직 5년이긴 하지만 1년이 지난 상태에서부터 원할 때 1년부터 5년 사이에서 원할 때 주식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생각에서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으로 바꾸겠죠. 어 그럼 나는 주식으로 주당 7천 원에 100억 원어치를 줘. 그럼 그걸 받아다가 팔아도 돼요. 그러면 나는 주당 3천 원이라는 추가 이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주식이 현재의 현재가가 6천 원이에요. 기업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그럼 나는 그냥 난 현금으로 받을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당근이 굉장히 크죠. 당근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업이 전환사체를 통해서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업은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전환사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냐. 내가 돈을 직접 갚지 않아도 되죠. 현금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빌린 건데 만기에 도달해가지고 100억을 갚아야 되는 현금을 필요하면은 결국에는 원금을 또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으로 대신 받아간다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와 사책자와 서로의 니즈가 똑같은 거죠. 주가가 올라야만이 이득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법을 이따가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 신주인수권부 사채는요. 전환사채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원금이 적혀있고 이자가 적혀있고 만기이자가 적혀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교환권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쿠폰이 붙어있는 쿠폰이 쿠폰 뭐라고 써있냐면 구당 7천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쿠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기에 도달해서 회사는 100억을 갚아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갚습니다. 현금으로 줘야 돼요. 근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어떤 경우냐 최대 100억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새로운 돈을 넣어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100억을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보다는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이 좀 더 적죠. 근데 기업이 돈을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통해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난 어쨌든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 이 채권자와의 갈등이 작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주인수권부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워런트라고 워런트가 붙어있는 채권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로 정리한 게 이거입니다. 전환사채는요. 주식 전환권이 있는 거고요. 전환시키는 주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내가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신주인수권부는 뭐예요? 내가 신주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쿠폰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금 유입 유무는 기업 입장에서 신규 자금 유입은 없죠. 내가 이미 처음 돈을 빌릴 때 10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근데 신주인수권부 자체는 돈이 더 들어오죠. 100억이라는 돈이. 왜냐면 내가 100억을 빌린 거긴 해요. 물론 이것도 나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새로운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부채는 사라지고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경우죠. 신주교주와금의 유입에 효과가 있다. 근데 전환사체는 만기에 도달해서 주식으로 바꾸면 사채권은 소멸이 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요. 사채권이 존속이 되죠. 그래서 연기를 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사항에서는 전환사체를 주식으로 변경을 하면 부채는 떨어지죠.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100억이었던 것이 부채였던 것이 자본으로 가는 거죠. 주식으로 바뀌어졌으니까.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은 그대로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부채는 내가 갚아야만이 하는 거고 자본만 증가하게 되니까 자산의 증가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CB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전환사체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BW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B와 BW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B와 BW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전환사체를 발행한 기업들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근데 뭐 이 큰 기업들에서 전환사체를 발행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코스나인이라는 기업이 140억 규모의 전환사체를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다. CB를 발행을 한 거죠. CB를 발행을 했어요. 14일 날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14일이면 이게 17일이거든요. 그러면 요쯤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와 CB와 BW의 차이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발행을 했어요. 어 나는 발행을 할 거야 라고 발행 결정을 했어요. 그치만 주가는 당장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발표가 단 이후로부터 일정대로 바로 청약에 들어가고 주식을 발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환사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만기가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일단 부채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당장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될 시기가 5년이나 10년 뒤이기 때문에 사실 발행 결정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금액을 전환사체를 발행을 했고 그 이유가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경영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기업의 존폐이기 때문에 한 거다. 이렇게 한다면 물론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환사체 발행이 된다면 발행 결정이 났을 때는요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이 이자율이 얼마고 내가 주주라면 이자율이 얼마고 왜 투자를 발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근데 보통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할인된 가격 보통 30%를 할인을 하고 발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급등을 할 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녹스라는 기업도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4월 7일자에 전환사체를 150억 규모로 발행 결정을 했어요. 3회 3회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땠어요? 그 이후로 2차전지 섹터의 이슈를 맞물리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들도 잘 나타나 좋습니다. 이거 상승하기 전에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환사체 발행이 결정이 됐다고 해서 또는 BW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중요한 게 뭐냐면 행사를 할 때 행사를 할 때 1분기에 급등한 에코프로 굉장히 핫한 기업이죠.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12행사 금액이 1위다. 주식 관련 사체 금액 전분기 대비 22%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발행해놓은 에코프로의 전환사체들이 돈 빌려준 사람들이 주가 급등을 하니까요. 웬떡이야. 그때도 할인받아서 돈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려줬어요. 아마 이게 여러분들 200억 300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뭘로 해요. 주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팔려는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코프로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지금 너도 나도 이걸 안 들고 있으면 안 돼. 라는 것 때문에 과열되는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물량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할인된 금액으로 주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가가 상승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나는 여기서 30% 정도의 수익을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200% 300%가 급등을 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주가를 팔기 위함이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 나는 그래서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해서 전환사체나 BW를 발행을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물량이 그 물량이 상당히 많으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까지는 이론적으로 배운 건데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BGF 에코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의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는 섹터를 눌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면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미상환 전환 사체 발행 현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발행일이 언제냐면 사체가 21년 12월 22일 만기가 3년 짜리죠. 24년 12월 22일 까지 그래서 얼마냐 보시면 256억 원 정도가 됩니다. 256억 정도.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도 중요하지만 전환가액이 얼마냐 6,100원 지금 현재 2022년 12월 31일 기준에서 6,100원 짜리의 전환 사체가 상환되지 않은 전환 사체가 있었어요. 밑에 또 미상환 신주 인수 건부 사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250억 원 260억 정도를 전환 사체를 발행을 했고 또 435억 정도를 신주 인수 건부 사체를 발행을 했는데 그 행사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100원 이에요. 그러니까 총합이 한 680억 9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것이 전환할 수 있는 신주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면 22년 12월 즉 1년이 된 시작부터 24년 12월 21일까지 만기 전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23년 4월 이니까 이 자리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때를 잘 보셔야 돼요. 행사 가격이 6,100원 이었어요.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면요. 6,000원 미만 이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작년 12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기준이요. 여기 기준에서 주가가 얼마였냐면 5,000원 4,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600억 중에서 전환사체 특히나 전환사체 같은 경우는 256억 원어치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주가가 오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천천히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이 전환가액을 넘어서는 자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JF의 코모티럴즈가 자 보세요. 430억 256억 의 규모의 전환사체 청구권을 행사를 했죠. 언제 했어요? 4월 13일 날 그 다음에 435억 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도 4월 13일 날 같은 날 행사를 했습니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가 급등할 때 추경 매수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전환사체가 많이 있다. 신주인수권부 사체나 그럼 조심하셔야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려고 봤는데 지금 현재 전환가액보다 낮은 현재 주식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아직 상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환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투자의 핵심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려야만이 신주인수권부도 마찬가지죠. 주가를 올리면 내가 이만큼의 돈이 더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걸 갚을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감소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BW나 CBE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셔서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이 전환사체나 BW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흐름들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무슨 종목이냐면 차백신연구소라는 종목입니다. 이 차백신연구소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바이오 기업이죠. 백신을 만드는 회사예요. 사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우리가 여기 잘 알려진 게 차병원이죠. 차병원. 그리고 밑에 CMG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차백신이 상장을 했죠. 그런데 얘네도 보면 제2회, 3회 무기명 전환사체가 존재하는데 230억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전환 청구가는 기간이 21년 12월 12일부터 23년 12월 4일까지예요. 결국엔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죠. 지금 현재 청구 가능 기간입니다. 그런데 전환가액이요. 7700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주가는요. 현재 주가가 6020원짜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3월 달부터 12월 달에 저점을 다지면서 바닥은 다졌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주면서 거래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백신 관련된 이슈와 함께.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투자 가치로서는 충분히 저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한번 참고해보시고 그렇죠? 목표가 얼마예요? 7500원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 7700원짜리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여기보다는 더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본다라도 그 전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조금을 더 올릴 거예요. 8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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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이건 1차 목표가가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면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있게 살펴보시고요. 사채와 주가의 관계는요. 발행한다라는 것은 부채가 증가하는 거고 확실한 사업일 경우에 증자보다 사채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BW나 CB는 발행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행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증자나 사채가 발생하면 발행 종류를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이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증자에 참여할 기 이건 증자의 경우죠. 하지만 주가가 상승시에 발행하는 증자와 사채는 초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채의 핵심은요. 돈을 빌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서 그렇죠? 이렇게 전환 청구 가격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 말씀드리면 포털사이트 신대가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고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참여 안내 방법도 설명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환사채와 신중인수금부 사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소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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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